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55페이지 분명기지권. 중개실무로 이제 넘어왔어요. 중개실무는 주로 민법 문제가 나오고 분명기지권도 민법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중개실무는 그냥 돼. 그럼 이제 2차만 하시면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2차만 하면서 공법 50점 목표, 중개사 80점으로 점수 보태기 이건 아니야. 2차만 하면 공법도 70점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2차만 하면 이렇게 됐고. 55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에 분명기지권. 지상권 유사 물권이에요. 채권이 아니라 물권. 그렇지만 중개할 수는 없다. 분명하 분명기지권 중개할 수 없다. 왜? 귀신 나온다. 안된다 그랬고. 분명은 묘지. 묘지는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묘, 장래의 묘소는 분명의 형태는 갖췄는데 분명의 형태는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은 거야. 가묘, 장래의 묘소는. 그럼 그건 분명가 아니니까 분명기지권 안 생기죠. 분명기지권은 분명에 대해서 생기는 권리예요. 근데 가묘다, 장래의 묘소다. 이거는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으니까 분명가 아니라고. 분명기지권 안 생긴다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은요. 분명가 묘지. 분명기지는 묘가 있는 땅. 분명기지권은 남의 땅에 우리 조상묘가 있는 거야.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그렇게. 그럼 이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식은 가능해야 돼요. 분명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되고 분명의 형태도 있어야 돼. 그래서 평장이나 암장돼 있으면 시신이 안장돼 있어도 외부에서 인식할 수가 없잖아. 분명기지권이 안 생긴다.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여서 외부에서 인식하려면 봉부는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평장이다, 암장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분명기지권 안 생긴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적어놓은 거. 다시 정리하면 가묘, 장례의 묘소는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으니까 분명가 아니라고요. 분명가 아니니까 분명기지권이 안 생기는 거야. 또 평장이나 암장은 시신이 안장돼 있어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으니까 분명기지권이 안 생기는 거고. 그 다음. 2번 분명기지권 취득 원인은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임야 매매시 개공할 일. 분명가 보통 임야 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랑 병이 임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분명에 대해서 특약 없이 그냥 매매 계약. 그러면 매수인인 병이 임야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분명은? 분명은 떠안게 돼요. 왜냐면 갑에게 분명기지권이 생겨.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에게 분명기지권이 생긴다. 매수인이 분명을 떠안게 된다. 질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경매로. 근데 그 토지 위에 분명가 있던 거야. 그거 어떻게 돼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분명가 있었어. 낙찰자가 떠안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이 분명을 떠안게 된다. 근데 이제 경매는 분명에 대해서 특약을 넣을 수가 없지만 경매는. 매매는 계약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특약을 넣을 수 있잖아. 분명에 대해서 철거, 이장, 특약을. 그러니까 개공이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하면 분명기지권이 매도인에게 생기니까 분명에 대해서 철거, 이장, 특약을 넣어라. 설명을 해주라. 그러면 특약에 의해서 분명을 치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개공이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분명가 몇 개 있나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니다. 괜히 막 산 돌아다니다가 배물리고 막 풀도 고르고 겨울철에 미끄러지고 막 그런다고. 특약 넣으라고 설명을 해주라. 그렇게.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서 2번. 분명기지권 취득 원인. 세 가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한 거예요. 쿨한 사람이야. 내 땅인데 니네 조상료가 있어도 돼. 쿨하게 승낙했대요. 그리고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죠. 취소치득. 그리고 아까. 2장.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 매도인에게 분명기지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할 때 특약 넣으라고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특약이 없으면 분명기지권이 생기니까. 자 이제 지료지급.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대요. 토지 소유자랑 약정에 따라가는 거야. 유상이다. 유상. 무상이다. 그러면 무상. 근데 지료지급의 그 약정은 분명기지. 분명기지가 그 토지예요. 분명가 묘지고 분명기지가 묘가 있는 땅이니까. 토지. 그 분명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유상이었다. 그럼 계속 유상. 무상이었다. 그러면 무상. 지료지급 약정은 분명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올해 나왔었죠. 34회 때. 그 다음에 이제 취소치득했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청관날부터 주는 거야. 옛날 거 다 조라가 아니라 청관날부터. 이거 잘 봐야 돼요. 2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2번을. 이게 민법에서도 중요하니까. 3번은 분명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성립한 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 바꿔치기를.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취소치득 이 한 가지를 잘 외우시라고. 객관식 시험은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취소치득이 훨씬 중요하다. 민법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취소치득했다 그러면 청관날부터 주는 거다. 옛날 거 다 조라. 그게 아니라. 근데 분명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성립한 때부터 주는 거다. 바꿔치기 하는 거를 대비하셔야 된다고. 2번과 3번을. 그런 내용이고. 이제 4번. 분명기지권이 범위. 1번은 주관적인 범위. 그러니까 분명기지권자 누군지. 분명기지권을 누가 갖는지. 주관적인 범위.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분명기지권을 갖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거야. 분명기지권은. 그러면 개인일 때는 장남이죠. 상식적으로 장남. 장남도 죽었대. 장손자. 장남이 아들이 장손자야. 아들이 아예 없대 그냥. 장녀. 상식적으로 판례예요. 장남이다. 장남도 죽었다. 장손자. 아들이 아예 없다. 장녀. 종중묘지일 때는 종손. 제사 지내는 사람. 종손. 종손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종중. 종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와서 도장 찍으래. 선산 팔아먹으려고 도장 찍으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종중. 원칙은 종손. 예외적으로 종중. 종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종중. 그 다음. 지역적인 범위는 분묘기지. 묘가 있는 땅. 당연히 미쳐요. 근데 여기에만 미치면 제사를 못 지내.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범위에서는 인정이 돼야죠. 그러면 여기만 달랑 미치면 제사상을 이 위에다 올려놔야 돼. 이건 조상들이 싫어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주위의 공지에 이렇게 미쳐야 된다고. 빈 땅에도. 그래야 이제 여기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후손들이 여기서 모여서 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주위의 공지에. 근데 이제 주위의 공지에 미친다고 해서 합장을 하겠대요. 안 되는 거야.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지금 이 분묘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그러니까 기존 분묘 그대로 그냥 둬야 돼. 단분 형태로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토지 소유자예요. 내 땅인데 분묘 하나 있는 거 내가 승낙을 해줬어. 참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분묘 하나 더 만들어놨어. 분묘가 두 개 됐어. 야 이건 진짜 확. 못 참지 이거는. 분묘 세 개 만드는 거지. 걔까지 확 묻어버려야지 그냥. 안 된다. 본인 땅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 땅에 분묘 한 개 있는 거 나 참고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다. 못 참지 이거는.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얘가 이걸 옮겨놨네. 양지 바른 곳으로. 이것도 안 된다고 못 참지. 남의 땅이라고 지금. 본인이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면 이걸 참아. 못 참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옮기는 순간에 범위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됐나요?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또 이제 판례에서 주위에 공지에 미쳤는데 얘가 또 이렇게 있어. 뒤에다가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놨어. 사성. 모래 언덕.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성. 모래 언덕.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옛날 묘지들은. 거기에는 반드시 미치는 게 아니다. 거기서 제사 안 지내니까. 그것들도. 분묘가 한 개 있을 때 원칙적으로 이장이 안 되는 거는 범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넓은 지역이 미치니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바뀌어요. 범위가 안 바뀌잖아. 한 개 있을 때는 범위가 바뀌는데. 이거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차피 안 바뀐다고. 이렇게 넓은 지역이 미치니까. 판례를 보면 얘가 밖으로 나가서 더 넓어진 것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데. 그거는. 범위가 바뀌잖아. 그러면 또.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지는 거는 괜찮대요. 좁아지는 거는. 밖으로 나가서 넓어지는 거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지는 건 상관없고. 범위가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되고. 그 다음. 시간적인 범위. 약정이 없다면 분묘가 존속하면 쭉 가는 거죠. 제사 지내니까. 30년.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면 그냥 쭉 영구히 간다. 그런데 분묘가 멸실하면 소멸한다.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런데 그 멸실이 일시적인 멸실이다. 소멸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멸실이면 원상회복해서 제사를 계속 지낼 거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시간적인 범위였고. 이제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이 법은 분묘기지권. 수요취득을 막는 법이에요. 2001년 1월 13일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써줘.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은 20년 지나면 수요취득이 돼요. 그 전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은요? 그냥 계속 유지가 돼. 장사법 시행됐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전에 있던 것들은. 그런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한 거, 승낙 없이 몰래 설치한 거는 수요취득이 안 돼요. 20년 지나도 수요취득이 안 돼. 걸리면 빼는 거야. 수요취득이 안 되니까.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건 20년 지나면 수요취득이 된다.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한 건 걸리면 뺀다. 장사법은 분묘기지권 수요취득을 막는 법이다. 그리고 장사법에서 55페이지 우측 상단에 묘지 종류를 공설묘지, 사설묘지,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거, 사설묘지는 개인이 만든 거, 사설묘지는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가 있어요. 자, 개인 묘지는 우측 상단에 신고하면 돼. 나머지는 허가받는 거고, 개인 묘지는 만든 다음에 신고, 나머지는 허가받고 만들고, 그리고 개인 묘지는 혼자 쓰니까 법조문이 따로 돼 있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뭐 전체 면적, 분묘 한기면적 구분 없어요. 그 표에 그렇게 돼 있죠. 개인 묘지는 30 이하. 이따 또 볼 거야. 개인 묘지는 30 이하. 개인 묘지는 신고하면 되고. 근데 이제 주의사항, 올해 나온 거, 토탈 두 번 나왔어요. 제가 요거까지 올해 막 설명을 드렸거든요. 나왔네, 이게. 자, 개인 묘지. 분묘 한기, 개인 묘지예요. 개인 묘지죠. 근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니까, 요 봉분, 요게 30이 아니에요. 요게 30이다 그러면 왕능이지. 거기 주변 면적까지 해서 요게 3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유 공간에다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해도 개인 묘지예요. 같은 구역에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개인 묘지다. 아까 분묘 한기 있다. 개인 묘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개인 묘지다. 그러면 개인 묘지 뭐하라고요? 신고하라고. 신고. 아까 이거 개인 묘지 신고. 배우자와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대요. 개인 묘지 신고하는 거다. 이게 가족 묘지로 바뀐 거 아니다. 계속 개인 묘지다. 그래서 신고하는 거다. 개인 묘지라고 해서 분묘가 무조건 한 기다. 그건 아니다. 개인 묘지도 분묘가 두 기 있을 수 있다. 배우자와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거 개인 묘지다. 같은 구역 안에서.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표를 보시면 개인 묘지만 법조문이 달리되어 있다고. 개인 묘지만 신고. 개인 묘지만 30 이하. 개인 묘지는 전체 면적 분묘 한기 면적 구분도 없어. 그냥. 30 이하 끝.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은 허가고요. 허가. 허가 받는 거고. 그리고 면적이 전체 면적 분묘 한기 면적 따로따로 있어. 전체 면적이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그것도 이상. 다 이하인데 법인 묘지만 10만. 이상. 그렇게 커야 돼.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그것도 이상. 전체 면적에서 분묘 한기 면적은 10. 합장 시 15. 10 더하기 10은 20이 아니라 15. 그리고 부부끼리니까. 합장. 부부끼리. 죽어서도 바짝 붙어있어야 돼. 사랑은 계속 돼야 된다. 바짝 붙어있어라. 15조금 미터. 개인 묘지는. 합장이 안 나와. 개인 묘지는. 나머지는 합장이 가능하다. 10 더하기 10은 20이 아니라 15다. 그렇지. 나 합장 싫어 그러면 개인 묘지 가시라고. 개인 묘지로. 죽어서도 내가 너랑 붙어있어야 돼? 그럼 이제 개인 묘지로 가야지. 31. 그 다음 이제. 높이 제한은 모든 묘지의 공통이에요. 개인 묘지부터 법인 묘지까지 봉분 위가 볼록한 거야. 평분 위가 평평한 거. 평장이 아니라 평분. 평장은 지명과 같이 평평한 거. 평분은 올라와 있는데 위가 평평한 거. 간단해요. 봉분을 반으로 자른 거야. 봉분이 1m 이하. 높이 제한. 평분은 봉분을 반으로 잘랐어요. 50cm 이하. 높이 제한이 있고. 모든 묘지 공통이고. 그리고 묘지인지 자연장지인지 잘 봐야 돼. 자연장을 하는 곳. 자연장지. 수목이나 잔디밭에 안장하는 거. 그거. 자연장. 자연장. 규제가 완화가 돼 있어요. 자연장은 정부가 권장을 해서 규제가 완화가 돼 있다. 그래서 법인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 법인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 묘지일 때는 개인만 신고고 나머지는 다 허가잖아. 묘지일 때는. 자연장지는 규제가 완화가 돼 있어서 법인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사항이다. 그리고 보세요. 법인 자연장지 법인 묘지 똑같아. 사전허가 사전허가.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똑같아. 사후신고 사후신고 똑같아. 뭐만 차이점이에요?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차이점이야. 묘지일 때는 허가. 자연장지일 때는 신고. 사전신고. 그래서 정답으로 한번 나왔던 거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법인, 개인은 똑같잖아. 묘지나 자연장지랑 똑같잖아. 차이점은 가족, 종중, 문중 묘지인지.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인지 잘 봐라. 묘지일 때는 사전허가. 자연장지일 때는 사전신고였던 거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분묘 설치기간은 30년. 그리고 1회 30년 연장 가능해서 토탈 60년. 합장하면 다시 계산. 합장하면 다시 만난 거잖아. 59년째 합장했대요. 다시 계산하는 거야. 날짜를. 오늘부터 1일 다시 만난 거니까. 그리고 설치기간 끝났대요. 토탈 60년이죠. 60년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해야 되고. 2년 X. 1년. 그리고 높이 지한 설명드린 거. 모든 묘지의 공통이니까. 봉분 1미터 이하. 평분은 반으로 잘라서 50cm 이하. 그리고 6번. 매장한 자. 잘 보셔야 돼. 매장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래요. 어디에 묻든지 가래. 그래서 법인 묘지에 매장한 자도 신고하는 거야. 시신을 매장한 자는. 그런데 이걸 또 얘랑 헷갈리면 안 되지.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법인 묘지를 만들 때는 뭐해라? 허가받고 만들어라. 그런데 위에 거는 법인 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법인 묘지에 뭐한 거예요? 매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잘 봐야지. 매장을 한 자인지.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인지. 법인 묘지에 매장한 자는 신고하는 게 맞다. 자꾸 이거 보고선. 선생님 이거 법인 묘지인데 왜 자꾸 신고냐. 허가 아니냐. 신고가 맞다고. 법인 묘지에 매장한 자니까 신고하는 게 맞잖아요.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받고 설치하는 거고. 차이점 느낌 오시나? 느낌이 와야지.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 자꾸 위에 거 법인 묘지에 매장한 자 허가라고 자꾸 우기고 주장하고 그러면 진짜 묻어버릴 거야. 법인 묘지에 매장한 자는 신고다. 매장한 자는 신고다. 어디에 묻든지 가래. 매장한 자잖아. 신고해라.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받고 설치하는 거고. 차이점. 그리고 올해 나온 건데 제가 합격 노트에는 안 적어놨어요. 그냥 매장했으면 깊이가 1m 이상. 화장 후 매장했으면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화장을 했으면 조금 부피가 줄어들잖아. 숫자니까. 올해는 이게 나왔거든요. 그냥 매장한 거. 그냥 매장한 거. 화장 후 매장했으면 30cm 이상이다.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숫자들이. 우리는 무조건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 매장. 시신을 매장한 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할 때도 신고하고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언제 해라? 사전 신고다. 화장은. 화장 언제 해야 돼? 외출하기 전에 하잖아.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그거 아니잖아. 집에서 화장하고. 사전에. 전에. 화장하고 외출하잖아. 그러니까 화장은 사전 신고다. 그 다음. 7번, 8번은 법인 묘지고요. 법인 묘지는 재단법인에 한정하고 또 올해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법인 묘지만 도로랑 주차장 요건이 있어요. 법인 묘지 폭 5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돼. 이거 4m 이렇게 나왔었어. 정답으로. 그래서 법인 묘지만. 법인 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다. 도로요건, 주차장 요건은 법인 묘지만 있어요. 다른 묘지는 없어. 그래서 법인 묘지 폭 5m 이상 도로. 진출입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법인 묘지만 있는 요건이다. 그렇게. 그리고 9번은 자연장지죠. 아까 했던 거. 법인 자연장지는 사전허가. 나머지는 다 신고인데. 가족, 종, 중, 문, 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신고. 그래서 뭐가 차이점이다. 묘지랑 차이점. 가족, 종, 중, 문, 중, 자연장지. 묘지라면 허간대. 자연장지는 사전신고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은 똑같았으니까. 가족, 종, 중, 문, 중, 자연장지인지. 가족, 종, 중, 문, 중, 묘지인지. 잘 봐라. 그리고 밑에 설치장소도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숫자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적어놓은 거야. 올해 아까 도로요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매장할 때 깊이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숫자가 있어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얘는 개인 묘지, 가정 묘지. 그리고 종, 중, 문, 중, 법인 묘지.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설치장소가. 그리고 도로인지 아니면 인간 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지. 도로 등글에서 도로, 철도. 그리고 인간 밀집지역 등글에서 여기 학교도 포함돼요. 도로인지 사람이 모이는 곳인지. 그래서 도로일 때 200m 떨어진 곳. 또 인간 밀집지역은 300m 떨어진 곳. 이제 종, 중, 문, 중, 법인 묘지일 때 도로라면 300m 떨어진 곳. 인간 밀집지역 그러면 500m 떨어진 곳. 200m, 300m, 300m, 500m. 이렇게. 숫자니까 혹시 모르니까. 묘지를 설치할 때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고. 떨어진 곳에. 그래서 도로인지 아니면 인간 밀집지역인지. 도로, 철도. 인간 밀집지역은 인간 밀집지역 등이니까 거기에 학교가 포함되는 거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럴 때 200m, 300m, 300m, 500m.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매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됐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쏭빠.